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빅컨버세이션, 대담한 대담, 황창규 지음 시공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황창규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은 1년에 2배씩 늘어난다라는 황의 법칙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다. 황의 법칙은 당시 반도체의 기준이라고 하는 무허의 법칙을 넘어 메모리 신성장론으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에 관련해 다양한 직책을 맡고 사장까지 오르는 동안, 세계 최초 U6M 디렘 개발 등의 다양한 세계 최초를 기록했다. KT 회장으로 있을 때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할 준비를 마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스터 5G로 불리기도 했다. 또한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GPP를 추진했다. GPP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다녀온 사람을 로밍 데이터로 추적해 질병 확산을 맞는 데 활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GPP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비랜드 멜렌다 케이츠 재단이 KT와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를 진행하는 성과로 이뤄졌다. GPP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석사를 거쳐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전기공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 조대국가 R&D 전력기획단 단장, KT 회장을 지녔다. GPP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장, KT 회장을 지녔다. 4장 동행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5장 혁신과 공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라. 에필로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만남과 배움을 통해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러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프롤로그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행운도 있었다. 좋은 스승을 수도 없이 만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에 매이지 않고 내 삶의 전반을 함께 해줬으며 때로는 사소한 때로는 중대한 가르침을 나눠줬다.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기술혁신을 이룰 것인가? 이것은 내 삶을 관통하는 질문이었다. 그 시작은 단순히 일본을 뛰어넘자였다. 1980년대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서 고된 유학과정과 미국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는 타국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글로벌 기업의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고 국내 기업에 그것도 임원자리도 마다하고 입사를 결심했던 이유는 우리도 일본을 한번 이겨보자는 단단한 각오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꺾고 반도체 종주국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은 미비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얼마 걸리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256dm을 개발하고 황해법칙을 통해 메모리 신성장론을 발표했을 때 한국은 더는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며 기술을 카피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나와 동료들이 애플과 함께 모바일 시대를 주도하자 세계는 불과 십수년 만에 이런 일을 해내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며 나의 조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반도체는 대한민국 없이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됐다. 젊은 시절 나는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평생 기술자로 살 줄 알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리더의 자리에 올랐고 나만 잘해서는 해낼 수 없는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 CTO, 최고기술경영자 출신 경영자라는 흔치 않은 이력 덕분에 혁신을 일구는 리더의 전형으로 꼽히기도 했다. 과분한 평가였다. 지식경영부 R&D 전략기획단 초대단장 자리에 올라 나라의 먹을거리를 고민했던 때는 기술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그룹부터 키워야 했다. 많이 듣고 보면서 현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덕분에 지금 상용화된 여러 기술을 선도할 수 있었다. 이어서 한 기업의 수장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기술의 혁신만큼 경영의 혁신도 어렵고 고된 길이었다. 직원들에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이 되자고 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길을 함께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느낀 경영현장은 진심이 통하는 곳이었다. 조직원의 마음이 움직이자 조직은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 되었고 조직 혁신과 기술 혁신은 어깨동구를 한 듯 함께 일어졌다. 이렇게 평생 붙잡았던 질문을 해결해 가는 사이 나의 머리에는 잔뜩 서리가 내렸고 경영현장에서도 백전 노장이 되었다. 30여 년 동안 흔들려도 꺾이지 않게 나를 붙잡았던 것은 기술과 사람이었다. 플래시 메모리 모바일 디램 SSD 기가토피아 그리고 5G까지 이제는 일반 명사가 된 기술들을 내놓으며 나는 이 기술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점치곤 했다. 황의 법칙은 강산이 두 번이 바뀌는 동안 변치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그 사이 미스터 플래시, 미스터 반도체라는 별명은 나를 따라다녔다. 신제품을 보내거나 비즈니스를 성사시킨 뒤 헤이 미스터 플래시 라고 정겹게 나를 부르던 스티브 잡스의 목소리가 여전히 깊전에 남아있다. 글로벌 타임라인을 2년이나 당겨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는 빠른 속도는 물론 대용량의 끊김없는 연결성을 자랑하며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5G가 제공하는 연결성 덕분에 더 나은 문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앞에서 열과한 기술 중 홀로 해낸 것은 하나도 없다. 겸손해지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한창 혈기가 왕성했던 시기부터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소통해야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선성적으로 나 역시 사람을 좋아했다. 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들을 무수히 만나면서도 나는 짓지 않았고 그들의 솔직함과 진지적인 성향에 매료됐다. 그들이 불어넣은 영감으로 나는 내 능력 이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모든 만남에서 배음을 경험한 결과였다. 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 내가 경험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사전에 출간 소식을 알린 이들도 있으나 이미 흔적만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이들도 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원고를 쓰면서 나는 그 한 명 한 명을 묵상하고 수십 년 전 자료를 수없이 뒤졌다. 어쩔 수 없이 오랜 기억에 의존했던 부분도 있다. 혹여 오류와 실수가 있다면 좋은 스승 밑에도 꼴찌는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노구를 타퇴해 주기 바란다. 그들은 언제나 훌륭한 스승이었다. 지면을 빌려 반도체 사업 시작 때부터 초석을 만들어준 선배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일념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며 묵묵히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준 동료와 후배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국가 CTO 시절에도 많은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국가적 기술의 신장이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6년간 함께한 KT 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줬다. 요즘 세대들은 바쁘고 늘 시간이 없다. 나 역시 현역에 있을 때는 한자리에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다. 주제가 잡히지 않는 글을 읽을 때는 조반심을 내기도 했다. 이 책 역시 펼치는 순간, 결론을 알고 싶은 이들이 상당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메시지는 간결하다. 희망이 없는 세대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려놓고 한 발만 더 앞으로 나아가길 권한다. 단언컨대 이 책에 등장하는 누구도 꽃길만 걸어 자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내게 배움을 나누어준 그들은 합리적 낙관주의를 따랐고 매사 열심히 했으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었고 성공은 그에 따라온 부록같은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을 넘어서 우리라는 사고를 해야 한다. 이때 만남이라는 경험은 더욱 의미가 있다. 개인적인 글들이지만 읽는 이의 지식과 지혜의 지경을 넓혀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통찰 미래를 내다보는 자신만의 눈을 가져라 1. 미래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라 이거니 흔히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이 말에 미래는 통찰하고 결단하는 자의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아무리 준비된 자라도 미래를 예견하고 그에 맞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고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의 기회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미래는 통찰하고 결단하는 자의 것 1988년 10월 스탠버드 대학 연구실로 삼성전자 반도체 기획실장이 나를 찾아왔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운명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러 온 것이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이거니 회장의 특명에 따라 천재급 해외 인재 영업에 총력을 걸고 있었다. 나는 메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세계적인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스탠버드 대학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몇몇 미국의 유수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 제의도 받은 상황이었다. 생각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하던 차에 일본의 주요 반도체 기업이 주최하는 세미나 초청을 받았다. 10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고 반도체 기업 6곳을 대상으로 간략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오사카 대학 강의 후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나의 소감은 놀라움이었다. 세계 최상위급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컨설팅도 진행했던 나였기에 일본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정 마지막 날 히타치 연구소 부소장과 저녁을 먹었다. 부소장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물었다. 미국에서 오래 머문 상황이라 이렇다 할 답을 하기 어려웠다. 부소장의 생각을 되물어봤다. 솔직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품을 만들고는 있지만 수준 미달입니다. 일본의 기초기술이나 응용기술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마 한참 동안은 따라오기 어려울 겁니다. 태연이 대답하는 부소장의 얼굴을 보며 내 안에는 분노와 오기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삼성전자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반도체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입사하자니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삼성전자에서 제안한 자리는 임원이었다. 높은 보수의 승용차와 비서, 사무실까지 제공되는 자리였다.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삼성전자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장기적으로 연구에 매진하는데 계약직인 임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다. 게다가 당시 내가 맡게 될 업무는 기술관리가 아니라 미래기술의 개발이었다.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실험실을 벗어나선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임원 자리를 고사하고 부장으로 가기로 했다. 미래기술의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이유 상황이 모두 순조롭지는 않았다. 한국에 닫힌 조직문화와 개발자들의 떨어진 사기, 비전과 현실 간 괴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맞닥뜨리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자 애를 썼다.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이 잘 된 것임은 틀림없었다. 임원이 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처음부터 임원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다. 계약직 임원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났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직원들과 직접 부딪히고 땀 흘리며 얻은 신뢰와 지지는 이후 내가 조직장으로 성과를 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줬다.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을 직접 만나며 삼성을 선택한 나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됐고 삼성의 미래가 있다는 건 역시 한 채 의심 없이 믿게 되었다. 초인류 기업을 만든 이건희 회장의 위대한 선택 1994년 국치 1인 8월 29일에 세계 최초로 256M 디램을 개발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건희 회장이 주도하는 신제품 개발 보고 및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삼성전자의 대표 성공 사례로 명품 TV와 256M 디램에 대한 보고회가 준비됐다. 호함 이병철 선대회장이 아끼던 한남동 고택의 거실을 명품 TV와 256M 디램의 전시실로 꾸미고 보고회를 준비했다. 당시 이사였던 나는 256M 디램 개발 책임자로 전시와 설명을 담당했다. 거실 전반에는 명품 TV와 네노라하는 타사 브랜드의 TV가 함께 전시됐다. 한국과 일본의 경쟁사 제품이 나란히 진열되어 디자인과 색상, 품질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 자체로 볼거리가 화려했다. 맞은편에는 256M 디램의 설계도면과 전자현미경이 준비됐다. 256M 디램은 실제로 보면 엄지손톱보다 작다. 실물을 봐서는 그 안의 기술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도록 준비했다. 사실 전시공간만 보자면 256M 디램은 대형 가전제품에 비해 단출한 모양새였다. 그러나 내게는 기술력에서만큼은 어느 것보다 뒤지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건희 회장과 그룹 사장단 수십 명이 거실에 들어서자 명품 TV에 대한 보고회가 시작됐다. 보고 시간만 30분에서 40분이 걸렸다. 이건희 회장은 디자인, 색상, UI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을 했고 덕담과 함께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동료의 말씀도 잊지 않았다. 다음으로 256M 디램 소개 시간이 됐다. 나는 개발 총책임자라고 인사를 한 후에 반도체에 대한 개갈적 소개, 개발 과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명을 시작하고 5분이 지나도록 이건희 회장은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에 대한 설명은 앞선 명품 TV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난무했고 볼 것이라고는 손틋만한 크기의 칩과 설계의 도면이 다였다. 관심을 두고 드리려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나는 속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다음 순간적 기질을 발휘했다. 회장님, 미국 인구가 2억 7천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이야기였다. 이건희 회장은 갑자기 왜 미국 인구 이야기야?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화재 전환과 주의 환기에 성공한 나는 일사천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세계 최고의 경제, 기술, 문화를 이끌고 있는 미국은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만든 256M 디램에도 미국 인구와 똑같은 수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6M 디램은 2억 7천만 개 방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불량이 생기면 팔지를 못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나를 쳐다보며 환히 웃은 다음 사장단을 바라보면서 거참 좋은 비유네 하며 박장 대소를 했다. 이미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었으므로 이후 설명은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나는 이건희 회장이 전자현미경으로 256M 디램을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안내했고 그 다음으로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전문적 설명을 이어갔다. 이건희 회장은 환한 얼굴로 30분 넘도록 이야기해 길을 기울였다. 이렇게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예정됐던 나의 업무도 끝이 났다. 다음 일정은 삼성전자 사장 및 그룹 사장단의 회의였다. 나는 자리를 정돈하고 회사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런데 사장단 회의를 위해 자리를 옮기던 이건희 회장이 비서진에게 말했다. 황의사 들어오라고 하지. 이렇게 나는 예정에 없던 삼성전자 사장 등이 포함한 그룹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회의에서도 이건희 회장은 줄곧 반도체 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모처럼 기분 좋은 행사였다. 나는 덕담을 했다. 한 달 후인 9월 26일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56M 디램 개발 축하연을 마련하고 대내외적으로 256M 디램 개발 성공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리며 관련 엔지니어들을 격려해줬다.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이건희 그룹 회장과 강진구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정재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권희혁 전 문교부 장관, 김상하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계 인사 550여 명과 함께 축배를 든 나는 256M 디램 개발 총책임자로 단상에 나가 인사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이 내게는 엔지니어로서만이 아니라 개발팀을 이끄는 책임자로서의 신고식과 같았다. 이유 나는 이건희 회장과 자주 독대의 기회를 가졌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흔히 자쿠로 미팅으로 회자되는 사건이었다. 자쿠로는 일본 도쿄의 오크라 호텔 옆에 있는 샤부샤부 전문 식당인데 보안 문제로 호텔이 아닌 식당에서 회의를 했다. 이때 나온 결정은 반도체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의 삼성 반도체의 위상을 만들고 세계 모바일 시장을 앞당기는 사건이 됐다. 또한 CTF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낳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세계 반도체는 이 기술을 근간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01년 8월 초 일본 도쿄에 있던 이건희 회장이 당시 메모리 사업 부장을 맡고 있던 날을 호출했다. 도시바와의 제휴 문제를 결정짓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의 도시바는 랜드플래시 메모리의 최강자였다. 플래시 전체 시장에서 인텔은 25%의 마켓시어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었고 삼성 정자의 시장 점유율은 4.6%였다. 그 중 랜드플래시 시장에서 도시바는 기술을 선도하여 점유율 45%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삼성은 25%로 2위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바가 제휴를 제안해왔다. 업계 최고기업과 손을 잡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나눌 것인가? 단독 개발이라는 생사를 건 모험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1년 전쯤 도시바는 삼성전자 기술 교류를 제안한 바 있었다. 삼성전자가 도시바에 디램 기술을 전수해주면 도시바에서도 삼성전자에 랜드플래시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한두 번의 회의 끝에 삼성전자는 고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다시 조인트벤처 제안이 온 것이다. 내가 처음 도시바의 제안 내용을 들은 것은 본사의 한 임원에게서였다. 사장단 회의를 마치고 기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반도체에 근무했던 비서실 임원으로부터 도시바의 조인트벤처 제안을 들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기흥에 바로 내려가 확인해보니 실제로 제안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이건희 회장에게까지 전달이 된 상태였다. 나는 황급히 이학수 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3시간여의 결친 회의에서 독자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1998년 내가 연구소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부터 삼성 반도체는 플래시 메모리를 준비하며 일본의 기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별도의 투자 없이 생산 및 제조에 이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플래시는 삼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제품이자 모바일 시장을 리드하는 제품입니다. 현재는 도시바보다 기술 개발이 1, 2년 뒤져 있으나 최근에는 오일리엔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고 원지 플래시 메모리는 일본보다 앞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CPU를 주도해 PC 시장을 장악했듯이 우리도 플래시를 주도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학수 실장에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학수 실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히 일본에 있는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바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지금까지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니 직접 일본에 가서 보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학수 실장은 실제 나보다 하루 없어 일본으로 날아갔다. 이학수 실장이 일본으로 향하고 이틀 뒤 긴급회의 소진 멤버들이 일본 오크라 호텔에 모였다. 러시아 출장 중인 윤종영 부회장도 일본에 왔다. 나는 한국에서 이윤우 반도체 총괄사장과 함께 일본으로 갔다. 이학수 실장은 보고회의에 앞서 나를 포함한 회의 멤버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황 사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의 조인트 벤처 제안에 대해 내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아준 것이었다. 보고회의 장소는 점심시간쯤에 자쿠로라는 식당으로 잡혀있었다. 우리가 묵고 있던 오크라 호텔 바로 옆이었다.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건희 회장은 해볼 만한가? 라고 물었다. 우리가 단독 개발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을 치고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플래시 메모리는 미래 반도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일부 기술만 보완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디램이 미래에는 없어진다는데? 또 주저없이 대답을 이어갔다. PC 시대에서 디램은 CPU의 보조부품 정도의 역할을 했지만 미래에는 달라집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꼭 필요한 메인 부품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기기에 맞는 저전력 디램을 이미 계획 중이고 이름도 모바일 디램으로 정하고 개발 진행 중입니다.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있는지 물었고 나는 새로운 모바일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당차게 대답했다. 대답을 들은 이건희 회장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봤다. 뒤이어 이건희 회장은 전혀 이의를 달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히 거절하고 우리 페이스대로 나가도록 하지 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이건희 회장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시바의 제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메모리를 지휘하고 있는 나를 최종적으로 불러 의견을 들어본 것이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실장, 윤종용 부회장, 이윤우 반도체 총괄 사장이 배석했지만 보고는 나의 몫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그렇게 도시바가 삼성전자를 끌어들여 낸드플래시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1위 사업자와 시장을 나누는 대신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난 2001년 가을,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집적도를 자랑하는 원지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 역전의 시작이었다. 1위 업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걷기로 한 지 1년 만에 삼성전자는 도시바를 따라잡고 순위를 역전시키는 기여움을 토했다. 2002년 10월, 삼성전자는 투자 설명에 IR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플래시 메모리 매출을 11억 달러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가 끝나자 한 애널리스트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물었다. 시장 조사기관인 디사는 올해 낸드플래시 세계 시장을 7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규모보다 더 많이 팔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매출 결과는 삼성이 예상한 그대로였다. 시장 조사기관이 예상한 7억 달러보다 4억 달러가 많은 11억 달러였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과거에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대부분은 전자기기 업체의 주문 통보로 판매됐다. 전자기기 업체는 독자적으로 부품 사양을 결정한 후 반도체 공급 업체에 주문을 넣었다. 그러나 플래시 메모리는 달랐다. 삼성전자는 세계 유수의 디지털 업체와 설계 과정에서부터 공동으로 참여했다. 사양 및 출시 시기까지 함께 결정했다. 플래시 메모리가 IT 산업 전체를 드라이브하는 핵심 부품이 되면서 능동적으로 예상 매출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비해 시장 조사기관은 어떤 제품이 어떻게 판매될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서 예상에 어려움이 있다. 일례로 플래시 메모리의 최대 수요처인 당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기간의 예상이 얼마나 잘 빗나갔는지 보여준다. 2002년 말 한 조사기관은 2003년 디지털 카메라 시장 전망을 2,300만대로 발표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전년 대비 95% 성장한 4,500만대였다. 당시 플래시 메모리 공급량은 시장 수요의 절반밖에 안 되어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었다. 이 덕분에 메모리 시장 사양론은 보기 좋게 일축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역전승은 확실해졌다.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02년 45%, 2004년에는 54%로 급등했다. 반면 도시반은 2000년 45%에서 2004년 32%로 급감했다. 불과 2년 만에 판세는 완전히 역전됐다. 삼성전자는 플래시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 2000년 3%로 시작해 2002년 14%, 2005년에는 35%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2021년 현재까지도 이 점유율은 유지되고 있다. 자쿠로 미팅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도시바와의 역전이 이뤄졌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HBS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동안 교수들이나 학생들로부터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1위 업체가 역전이 되는 것은 산업사에 거의 없는 일 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들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